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 한번 2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저랑 몇 번 뵀었죠? 네, 지난번에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한 2, 3분 정도 후에 장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짚어볼 것들부터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장전의 효과 같은 게 좀 나왔죠, 지금? 네,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는 한 15포인트 0.5% 정도 상승을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2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은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경제주표가 워낙 좋았죠. GDP가 연율 2.3%로 전망치 2.1%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115.8을 기록했는데 예상 110.8을 상회했고 전달 111.9보다도 훨씬 더 좋았죠. 그래서 주택이나 자동차, 가전 등으로 이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장에서 재고가 한 140 정도가 돼서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를 판다 그러면 기존에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한 4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재고가 102에서 103 정도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연말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인데 항만 쪽에서는 컨테이너 하이어건 어느 정도 좋아진 것 같은데 항만 쪽에 컨테이너 내려놓고 물건들을 소매 쪽으로 못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물량이 별로 없고 트럭 운송비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아직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에 대한 어떤 강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연말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남아공 확진자 추이를 볼 때면 사망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화이자의 경고용 관련된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도 어제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모더나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3일 연속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모더나는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 모더나는 특허 관련된 백신의 특허 관련된 약간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빠지고 있지만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렇죠. 화이자는 양쪽 다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라든지 백신 종목이 오히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경제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 이야기하는데 테슬라가 또 머스크가 10% 정도 충분히 팔았다. 그래서 지금 140억 달러 정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이 이제 1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팔았다고 했고요. 투자은행 배워드가 매수 의견을 내면서 상당히 주가가 7%가 올랐는데 스톱 옵션 잔여 물량이 한 800만 주에서 900만 주 정도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도 좀 찔끔찔끔 더 팔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만한 물량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전망 때문에 일단 강하게 반등세가 나왔고. 7%만 개나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쇼커버 형식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매물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일단 좋아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시티에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상향 조정 나왔고 페터필러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 수혜란 평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시장이 안정을 나타내면서 장대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장이 9시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기업별로 특징주라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들을 한번 쭉 짚어주시죠. 일단 시작이 2999로 시작하네요. 네. 시가가 2998 정도로 시작했고요. 고가가 3천 원 저리까지 나왔었고 시장은 굉장히 어제 미국장이 안정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올라왔는데요.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지금 50%나 컨센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내년 6월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어떤 긴축적인 속도가 다소 조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아직은 주가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거고요. 마이크론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말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를 보면 per 기준을 본다면 지금 10배 원자리로 비슷합니다. 정확하게는 하이닉스가 9.5배 마이크론 10배 정도 순인데 아마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폭이 상승폭이 마이크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의 어떤 인덱스라 그럴까요. 그런 정도의 시가총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시장의 지수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못 오르고 상승폭이 좀 작은 것은 일관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상승폭의 어떤 부분들과 똑같이 동행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일부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은 그냥 종목으로서 종목은 그냥 쭉 반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워낙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대로 다 반영하기에는 전체 지수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그럼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줄어드니까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개별 종목이지 뭐.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스케일러로는 개별 종목이라고. 애플이나 구글보면 보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는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분석을 좀 해본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삼성전자나 대용주들 it들 좋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이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lg노텍 주가 상향 조정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나금융에서 또 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 sdi라든지 일부 많이 빠진 종목들이 2차전지 쪽에서 좀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데 lg화학이나 sdi 상당히 그리고 소재 장비주들이 2차전지 쪽이 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게 결국은 연말에 대주주 관련된 세금 회피 이슈도 사실 물리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솔루션이 1월에 상장을 하면 에너지솔루션을 펀드에서 etf나 이런 쪽에서 담아야 되니까 사실 파이가 lg에너지솔루션의 파이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을 에너지솔루션에 관련된 물량 때문에 조금 줄이면서 에너지솔루션을 룸을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성 상당히 아직은 좀 남아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기차 관련된 보급률이 아직은 ms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30%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래도 중장기 성장은 좀 남아있는데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과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2024년 정도까지 실적을 당겨서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한 40배 이상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캡파 증설을 통해서 매출이나 이익구조를 계속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계급을 메워가느냐에 개별적인 어떤 종목 간의 수익률 격차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들이 지금 오늘은 좀 많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나요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섹터별로 지금 좀 찾아보면 화이자 관련 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는데요. kpx 생명과학이나 제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서울제약도 그렇고 지금 거래로 보면 kpx 생명과학이나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거래도 실리고 여기는 화이자 관련주라는 게 화이자 제품을 여기가 위탁 생산 같은 걸 해요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은 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테마로 사실 오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특별한 연구건은 별로 없는데 뭐 아주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우신 것입니다만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kpx 생명과학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바이오도 한 4% 그리고 제일약품도 13%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화 관련된 쪽도 좋아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일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른손이 지금 거래도 한 7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한 14, 5%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버킷스튜디오도 180만 주 거래가 실리면서 4.6% 그리고 쇼박스도 지금 한 11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4%대 그리고 덱서 같은 경우도 한 3.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아무튼 치료제가 나오고 리오프닝이 된다면 영화 산업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상반기까지는 볼 영화가 없어서 극장이 못 갔다면 최근에 스파이더맨 신규 개봉을 하면서 300만을 넘은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벌써요? 네. 며칠 안 됐지만 상당히 좀 많이. 지난주에 아마 개봉한 것 같은데.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트릭스라든지 그다음에 킹스맨 신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좀 연말 연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영화들이 그래도 극장에서 열리면서 특히 마블 스튜디오가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관련된 영화가 지금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강현실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오르는데 드래곤플라이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8%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가온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요. 뮤직스든디오가 올라오는데 이번에 정우성 씨 관련된 기획사를 인수하면서 일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직스든디오도 오늘 9% 가까운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쪽도 다행히 좀 올라옵니다.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skc lnf lg화학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피엠 다 한 2% 가까운 상승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 관련해서는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리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끝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도감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7% 넘게 올라가면서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열렸다는 부분이 조금 안도를 하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2차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ms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는 아직 있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어제 하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인수를 중국 쪽에서 최종 승인했다는 뉴스가 상당히 큰 이슈이죠. 그런데 사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이슈인데 오늘 주가가 왜 급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서 어쨌든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30% 넘게 올라왔고 PS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배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일부 눌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이투자 정권의 송명섭 연구원의 이야기들이 결국 그런 논리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던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라 최근에 올라온 폭에 대해서 일부 반낙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반낙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라고 여전히 말씀드려 하시는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도 송명서 연구원께서는 하이닉스 관련된 리포트를 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인텔에 관련된 랜드 인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구조조정 효과도 분명히 있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보는 게요.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좋은 건데요. 지금 하이닉스에 맞대한 현금 유출이 있겠죠. 지금 8조원가량의 대금을 일단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재무 상태가 상당히 조금은 단기적으로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역설적으로 본다면 긍정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재무 효과가 나빠지니까 지금 순부채 규모가 11조원으로 급등하게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러면 과연 하이닉스가 내년에 물량대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점유율 보다는 수익성 유조의 경영 전략이 된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의 캐펙스와 연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내년에 캐펙스가 올해 14조 2천억 대비 크게 증가한 20% 정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17조원 정도도 도출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황이 가격이 올라오는 것이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재무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kpx 투자를 못할 테니까 오히려 디렘 가격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재무상태가 단기적으로 이 자금 소요 때문에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kpx 투자를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지금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기존에 13만 원에서 16만 3천 원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하이닉스에 대한 내년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13조 한 3-4천억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을. 그런데 이 중에서 낸드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으면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잡으신 것 같아요. 초기에 인수를 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디램에서 13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데 아마 이제 디램 쪽에서는 마이크론을 참고하면서 한 13조 정도를 잡으신 것 같고요. 낸드 쪽은 이제 우리가 웨스턴 디지털을 참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디램 관련해서는 한 9배 정도 그리고 낸드 쪽은 한 6.6배 정도를 밸류를 상장하면서 16만 3천 원 정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현대차증권의 노곤창 연구원의 리포트가 제가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에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분기 디램 비트크로스 같은 경우도 qoq로 미드 싱글 하락했지만 디램의 asp가 qoq로 로 싱글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램 익스텐지가 분기 계약하는 10월 pc 디램 관련된 고정 가격이 qoq로 9.5%는 하락했다. 분기별로. 네. qoq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는 10월에 월 그러니까 mom으로 월간 단위로 봤을 때 4.28에서 4.38%가 하락했다. 그리고 11월에는 mom으로 1.3에서 1.81% 하락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그걸 놓고 보면 디램 익스텐지 발표치하고 약간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디램 익스텐지는 가격 하락 폭이 굉장히 크게 발표가 된 거고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빠지지 않은 지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본다면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곤창 연구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허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한 계약 가격까지 디램 익스텐지 발표 수치에 포함된 것 같은데 cxmt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정품보다는 화이트박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정품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용산 가서 부품 사서 조립해서 조립식 pc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메이커가 아닌 조립해서 파는 것들을 화이트박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화이트박스나 그다음에 블랙마켓 비음성적으로 매매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cxmt 회사의 어떤 그런 업체 위주의 어떤 판매에 대한 가격까지도 거기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큰 이런 데이터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cxmt 같은 경우는 월별 생산 캐파가 정세계 디램 캐파의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리미엄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한 글로벌 프리미엄 업체하고는 전혀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수치에 대해서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디램 익스텐지의 수치처럼 굉장히 현실과 괴리감이 큰 지표가 나온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프트랜딩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윈터 이즈 카미라는 게 대해서 윈터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디안 서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표현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내년에 디램 수급의 결정적인 변수가 서버 ddr5인데 결국은 그 부분은 지금 인텔에 사파이어 래피드 공급이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급은 아마 지금 4월 정도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일반 레거시 제품은 6월 정도에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cpu를 교체할 때 디램 모듈을 같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램 관련된 부분에서 ddr5 수요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파이어 래피드 관련된 양산 시기가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근혁 자체는 거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에요. 진짜.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나 봐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리고 최근에 좀 셌던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게임 혹은 2차전지 이쪽은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2차전지 쪽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룸을 만들어주기 위한 물량이 출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어쨌든 물량 부담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앨런 머스크의 리스크는 일단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연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가 매수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본다면 사실 동박업체 일진 머트로즈 같은 경우는 전일도 모양새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한 11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조정 이후에 반등을 나오면서 12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g 일진 머트로즈 그 부분이 동박 쪽이 가장 쇼티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진 머트로즈 아니면 skc같은 동박업체의 가장 소재 쪽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밸류이션 맥으로 본다면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사실 동화기업이 제가 가장 못 올랐다고 보는 건데 사실 삼성 sdi나 lg화학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룸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에서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삼성 sdi가 결국은 4분기 영업이익단이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작게 보면 3천8백억대 많이 보면 4천8백억대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컨셍이 4천억 이상 컨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그 정도로 나오면서 내년 흑자전환 그리고 원통형 관련된 부분에서 내년에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림이 갈 거다. 그런데 삼성 sdi가 그건 못 오르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신다면 이유는 이거이거 같아요. clt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슷한데요. 지금 clt 비해서 지금 할인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밸류이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clt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이제 bp 수준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삼성 sdi가 이제 흑자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업이익률이 국내에서 올라와야 그 디스카운트 50에서 60% 정도까지 되는 디스카운트율을 이제 줄여간다고 볼 수 있는데 clt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많이 받을 때는 70백 정도까지 받았고요. 최근에 한 33배 정도 수준 정도까지 받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삼성 sdi는 그런 쪽은 그렇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열 몇 배 이렇게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개입을 줄이려면 국내 업체들의 셀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따라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에서 60% 정도의 디스카운트율이 점점점 40 30 이렇게 줄어들면 주가 부분이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면서 2차전지 셀업체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흑자전환하면서 이익률을 어떻게 따라 올라가느냐의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설명도 좀 들어봤고요. 결국 지금 한 20분 가까이 됐는데 자기는 별로 힘이 없네요. 그러네요. 다시 삼성전자 보압권 확실히 매물대가 있네. 조금 가격이 올라오네요. 8만 원 근처 가니까 매물대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네요. 0.6%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대충 대주주 양도세 필물량은 대부분 정리가 거짓안됐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네. 사실 28일 정도까지 매매를 해야 되니까 날짜로 나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고요. 보통 빠른 분들은 11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끝까지 들고 계시다가 8분이 얼마나 계실까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영향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영향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시총액이 큰 종목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연말 들면 센티 문제도 좀 해결된다는 부분에서는 현재 부분에서 그걸 너무 염려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증시 개장사항 살펴봤는데 혹시 더 주실 말 있을까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자동차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들어봐야죠. 우리가 반도체 가면 자동차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비전을 굉장히 강하게 냈지 않습니까 2025년 100만대에서 26년 170만대를 일단 전기차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못 올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리포트를 아주 쇼트 리포트 코멘트를 냈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죠. 현실적인 전기차 생산 계획이 필요한데 다소 현대기아차는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고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많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업종은 지금 거의 따블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전기차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타입을 했고 그다음에 gm과 포드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 게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국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가 나왔고 미국의 어떤 공장 정상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태도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기차 라인업 설비와 관련된 확충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직은 명확한 청사진을 못 줬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실적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하게 차별화 요소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시장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된 핵심과 관련된 어떤 명확한 비전 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1분기로 예상되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기아차 가 얼마나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느냐. 그때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미국 쪽에 8.8000억 정도의 공장 증설을 명확하게 한다면 현대 기아보다는 현대가 좀 더 신차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은 올해는 내년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현대위화 같은 것들이 결국은 미국 공장에 대한 수혜거든요. 증설과 관련된 수혜이기 때문에 현대위화나 전기차 관련된 모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 모비스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글로비스가 최근에 테슬라나 여러 가지 매출 계약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 관련된 그룹을 보면 어쨌든 내년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명확한 청사진이 나오는 것이 어떤 변곡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동차까지. 중요한 건 다 싶었네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에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그런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준미 앱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